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년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예요 바쁜 월요일인데 또 알집을 뽑을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흠 마스 작년에 메이팅 했고 메이팅을 두세 번 했는데 지금 날짜 표기는 한 번밖에 안 좋겠네요 그리고 24년 1월 8일날 알집을 물었던 마스카라입니다 지금 날짜가 좀 개피했죠?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작년에 마스카라 3개인가 4개인가 말아먹어가지고 요번에는 조금 잘 관리를 한다고 신경을 썼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그릇하고 바닥재 습도 때문에 겨울철이라 습도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썼어요 바닥에 좀 적셔서 관리를 했고 아시겠지만 호루코 은시처 호루코 은시처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루코 거드로 만들어진 반다른 신처 아니면 골리아든 신처 이런 애들이 알집을 잡게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아시죠? 음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메이팅 하실 때 필요해요 하고 볼까요? 애들 잘 관리하고 있는지 바닥까지 다 젖어져 있네? 와우 애가 지금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고 알집도 음 상태는 괜찮은 거 같아요 보통 안 좋으면 애들이 한 2주 3주만 돼도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고 말라버리거나 안에서 썩어버리거나 얘네들은 좀 심각해요 다른 날집보다 다른 종보다 마스카라 애들이 온도나 습도 특히 습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습도가 높으면 썩어버리고 습도가 낮으면 말라버리고 조금 예민한 거 같아요 지금 또 손으로 잡고 카메라 잡고 말집을 빼려고 하니까 또 핀셋이 하나죠? 또 잡는 거 봐요 앞발로 여기 여기 앞발로 계속 잡는 거 이번에는 낚아채지 못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마스카라 음 팝프 중에 아름다운 종 중에 하나죠 네 무척 아름답습니다 예쁘고요 또 알집이 없어져서 어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하고 앙컷이 부리나케 찾고 있네요 아이고 불쌍해 음 쏘리 다시 으스쳐 넣어줬고요 음 알 상태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알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아시겠지만 팝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집에 알집 겉 표면에 이렇게 털을 많이 발라놔요 털을 발라놔서 알을 보호하려고 털을 많이 발라놨는데 지금 안에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 날짜가 꽤 돼서 아이들이 지금 림프로 다 된 거 같은데 한 대 한번 뜯어 봐야지 알겠죠? 와우 오 마이 갓 너무 습했네 조금 아까 바닥에 젖어 있었던 게 조금 문제였네요 하자였네요 하자였네요 온도가 낮았나 보네요 벌써 차가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살짝 스패스요 음 진작 뺐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로스는 일어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도 빨리 빼가지고 온도가 낮았는지 림프입니다 림프 여기 지금 너무 발라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썩어서 죽은 애가 붙어있죠 죽은 애가 붙어있죠 이내 다시 어떻게? 네 림프 관리통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애들 따로 놔뒀고요 알 썩은 것들 그게 썩진이나 붙어있던 것들이나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있죠 이거 억지로 띄지 마세요 절대 억지로 띄시면 안 되고 억지로 띄시면 애들이 알이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띄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떨어지는 건 떨어뜨려도 되는데 굳이 떨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띄어내시거나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무정난 세 개 무정난 세 개 알 세 개 나머지는 지금 뭐 깨끗하게 잘 나왔고 조금 늦게 뺐으면 조금 더 문제가 됐을 뻔했어요 안에가 조금 습해서 보통 바닥이 젖어있으면 안 돼요 바닥이 젖어있으면 안 되는데 알집이 있는데요 그쪽에 젖어있으면 안 되는데 왜 거기까지 바닥이 젖어있었는지 음 제가 마지막에 여행 갔다 와서 물을 조금 과하게 뿌렸나? 어.. 좀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꽃게랑들 이거 다시 인큐 관리통 이 안에 넣어서 관리해서 나중에 애들 유체되면 영상 또 이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꽃게랑들 두 곳에 옮겨 담아주고 인큐베이터 안에 통을 넣고 덮개를 닫아줍니다 꽃게랑 아이들 잘 지내고 있는지 밖에서 한 번씩 관찰 이건 환기망인데 초파리도 못 들어가서 안전 시간이 지나고 꽃게랑들이 탈피를 시작했네요 반투명한 것들이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는 게 귀엽네요 림프에 뭐가 붙어있던 아이들도 거진 다 무사히 탈피를 하고 있네요 꽃게랑들이 모두 탈피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파이더링 관리통에 옮겨 놓았습니다 90% 이상 클린하게 모두 부하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다리들을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유체로 탈피하지 못해서 영상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? 어흐, 도모 씨 суд